할로우! 여러분 안녕하세요. 고독학 독일어 단어장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어이가 고민이신 분들이 이 강의를 선택하셨을 것 같은데 이 강의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누가 들으면 좋은지 제가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자, 일단 수강 대상을 좀 볼게요. 이 강의 자체가 고독학 독일어 단어장을 기반으로 한 강의이기 때문에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좋은 강의일 것 같아요. 그 책 앞에도, 그리고 강의에도 써있다시피 A-Ins부터 B-Ins까지 준비하시는 분들께 적합한 강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독일어를 공부하는 게 그냥 시험만 준비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독일인 친구가 있는데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내 단어가 좀 부족한 것 같다. 이렇게 어휘가 부족해서 고민이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그래서 시험 준비뿐만이 아니라 어휘가 부족하신 분들은 이 강의를 들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단순 암기를 넘어서 어휘의 쓰임을 공부하고 싶은 수강생에게 중요한 강의가 될 것 같은데요.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 언어라는 거는 우리가 사전만 가지고 있다고 공부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이 단어장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에게 일종의 사전의 역할을 할 겁니다. 그런데 사전만 보면 우리가 어떻게 쓰이는지 잘 모르고 물론 이 책에 단어 써있고 예문도 써있어요. 그런데 예문만 보면 이 문법이 도대체 이게 뭔지 모르겠고 왜 여기에서는 A가 붙는데 여기에서는 N이 붙지? 궁금할 수 있거든요. 그런 문법적 정보들도 제가 많이 드리니까요. 그런 분들, 그러니까 어휘뿐만이 아니라 어휘의 쓰임을 알고 싶은 분들도 들으시면 좋은 강의가 될 것 같습니다. 강의의 구성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책은 40강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40강에 맞추어서 강의도 40강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든든하고 많은 강의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만큼 여러분 제 강의 스타일 아시죠? 말 많이 합니다. 여러분에게 전달해드리고 싶은 게 너무 많아서 말을 많이 하게 돼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얻어가실 게 굉장히 많다 이렇게 소개를 드리고 싶고요. 중요한 어휘 및 예문을 선별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40강의 총 단어가 2,000개예요, 여러분. 제가 아무리 말이 많아도 2,000개를 다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릴 수는 없는데요. 저도 책을 쭉 보면서 아, 중요한 단어, 이건 정말 알아야겠다 싶은 것을 레벨별로 조금씩 선별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별한 단어와, 단어만 선별하니까 좀 아쉬워요. 그래서 예문들도 선별을 해서 문법적 사항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화적 이야기도 많이 넣어봤으니까요. 기대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꿀팁이라고 썼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거 설명드리다가 이 단어는 이렇게 쓰이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말은 잘 안 하시는 게 좋아요. 혹은 이런 말씀은 하시는 게 좋아요. 이런 거 문화적인 정보를 좀 드리거든요. 그런 것도 들으시면 재미도 있고 여러분에게 유익할 것 같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요, 여러분. 원어민 음성으로 발음을 함께 연습할 수 있다라는 게 포인트예요. 원어민 선생님께서 단어와 예문을 쭉 녹음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걸 같이 들어보면서 제가 소개를 해드리는 발음도 있고 원어민 선생님께서 소개해드리는 발음도 있습니다. 이렇게 발음하는 경우도 있고 표준어는 이런 발음이다. 여러 가지 꿀티앱 제가 아끼지 않고 풀었으니까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강의를 들으면 그러면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나? 저희가 좀 생각을 해봐야겠죠. 일단 눈에 띄는 어휘력 증가. 여러분 저 시원스쿨에서 어휘 파트잖아요. 그렇죠? 어휘력 저만 믿고 저와 함께 공부하시면 어휘력은 증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아는 만큼 보인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거든요. 아는 어휘가 있어야 듣기도 들릴 수 있고 읽기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휘력이 늘어나면 듣기 파트와 읽기 파트의 실력도 같이 향상되는 그런 효과를 누리실 수 있고요. 그리고 배워서 남주자. 말하기, 쓰기 능력이 향상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는 어휘가 느니까요. 말하는 것도 조금 더 풍부해지고 쓰는 표현도 조금 더 풍부해지겠죠. 이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망설이지 마시고 이번 강의 함께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강의실에서 만나도록 할까요? 비스발! 치즈!